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해서 카메라를 받았는데 감성적이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황글라멘입니다.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해서 카메라를 받았는데 뭐가 있을까 해서 제어기록 드리려고 왔습니다. 지금 아는 얼굴 안 나왔네요. 지금 아는 얼굴 안 나왔네요? 얼굴 안 나와가지고? 얼굴 안 나왔네요. 얼굴 안 나왔네요. 얼굴 안 나왔네요. 와 여기 진짜 예쁘다. 보시죠. 아이 소울 유. 아이 소울 유. 아이 소울 유. 완벽하다 지금. 아까 라면 먹는 거 찍었으니까 먹방을 그만하고요.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먹으려고 하면 돼. 항상 이런 식으로 뭐 노래 듣든 밤이 없든 항상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. 항상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항상 재밌는 얘기 행복하게 행복할 수 있어요. 아 지금 어디에요? 아 지금 어디에요? 아니 지금 종. 야. 그래가지고. 아, 우리 이 마시어. 우리 이 마시어. 이 마시어. 네, 이 마시어. NO. OK. 네, out for the whole." OK. 짠 이게 파코야 형 가잖아 인사님 열심히 해 자 오늘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오늘의 카테고리 오늘 MB 오늘 TMI 로그 마지막 그거는 시작 다음 시기 베트남 베트남 sneez eş valle 잘 먹겠습니다 맛있 감사합니다 마시고 감사합니다. 네, 먹어보세요. 네, 먹어보세요. 일본에서 가죠. 와, 역시 또 1등이야? 4등 했어, 1등이었는데. 아유, 꺼. 갖고 왔어요. 1등, 2등, 2등, 2등. 그래, 그래. 좋은데요? 작업실이 아니라 미술관 아니에요? 미술관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전 작업실이에요. 어때요? 저랑 데이터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. 저랑 데이터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. 검새마리 검새마리 우리는 검새마리 절조아!